야 저격도 있네 이거 작살 저희 잘해봐요 뭐야 뭐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어 이분은 그 드론 한 분 빼고 그대로에요 저쪽분들도 팀 한 명 바뀌었어? 이게 드론 순인가봐요 저쪽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우리 땡그리가 절로 갔네 오토분 에이스 아닌가 아 저는 패스파인더로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쉽게도 요 요번엔 안보이네 고고고고고고고 작살총으로 한 번 한 건 올려보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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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핰 뭐 올리시는데? 랩이 꽤 큰데요? 나 여기 잡았어! 여기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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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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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나이스 둘 근데 저희 청소기를 안 들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바꿔서 올게요 나 나 죽었어 하 선생님 살려야돼요 여러분 저희 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왜 메르가 사방팔방에 있어? 야 메르 아니다 이거! 재수 동기 한 번만 어? 이거? 다 잡았어 다 잡았는데? 뭐야 뭐야 끝이야? 잡았다고 아 아 잡았다고 잡았다고 오오오 다 잡았어요 아 유령들이 유령들이 말이야 겁대가리가 없네 아 유령분들이 다 잡았어요 아 시장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요 작살을 혼자 다니면 안되는구나 하세님 그거 작살 혼자 다니면 안되는거 알아요? 친구랑 같이 다녀야되요 지금 도방하시는거에요? 귀신할때가 제일 행복할거같아요 아 근데 저건 팩트에요 아니요 제가 실컷 하세님 때렸거든요 이번엔 뭐해보지? 아 근데 연막도 구려 그지? 연막 구려 사람으로 변신해볼까? 사람 변신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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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줘서 섭섭할뻔했어요 저랑 맹수 동수 그 할사람 맹수할사람 맹수? 야수같은 나를 느껴 못참죠? 빨리 오세요 야수 못참지 야수 못참지 이거 야수같은 나를 느껴 야수 못참지 바로 걸릴거 같은데요 여기 세명 해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눈에 띄잖아 아 눈에 띄게 해놨잖아 이거 야수 못 느낄거 같은데요 빨리 풀어 이거 화분 이거 풀어 나이스 다시와요 야수 다시와요 야수 오케이 나이스 그 아 어 어 square 이거 맞아요? 아 도망 되게 잘 치네?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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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프린 줄 알고 눌렀어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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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이거 하나밖에 못 잡았네 제가 둘 잡았어요 제가 둘 잡았어요 어 멋있어요 한 명밖에 못 잡아서 셋 잡았다 한 명 한 명 한 명 어? 고? 고? 야수 고? 야수 고? 빨리 여기 딸피 딸피 여기 앞에 앞에 여기 앞에 이 사람 맞았어요 이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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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하핳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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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같은 저희를 느끼셨습니까? 야수 못 참지 자꾸 누가 때려요 물건으로 그런 게임이잖아요 아팠어요 다들 제 물건 둥실둥실 뜨는 거에 신기하셔서 보시다가 놔두시던데요 갑자기 날아오더라구요 나이스 나이스 야수 존나 웃기네 아이씨 또 찾아야되네 골치 아프네 이거 아 작살 이거 작살은 혼자 다니지 못하겠던데 나랑 같이 다닐 사람 저요 오케이 나 작살 들게 그럼 네 제가 청소기 들겠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레이더 들어도 돼요 아 네 레이더 들게요 좋아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가장 가장 다리를 떠네 다리를 떠네 야수는 다리를 떨어야 해 하하핰 하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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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따라다닐게 네가 앞장서 네네 그럼 저 지혜님 아 저 저 이거 작살총이라서 같이 다니는 거에요 어 선생님 여기 주파수 올라가요 오케이 주변에 시파 조심 오케이 선생님 이 근처 갔거든요 이 근처 점점 올라간다 어우 소리 쫀득쫀득하네 이 근처야? 네 이 근처에서 쫓아서 나오는데 아파요 아파요 아이 거짓말 잡았어요 근데 저 피가 2 나왔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 쪽 제 쪽 제 쪽 제 다리 밑에 제 다리 밑에 여기 발 밑에 여기 잡았어요 그러는 일 진짜 아팠네 하하하하 여기라고 막 악마에 속삭이는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 가 봐 이어 여기 좀 소리 들고 갈게요 네 이 금방 있는데 아 밑에 있다 밑에 밑에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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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아직은 살리지 않는 곳 살지 않는 곳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아 저 위에 저거 후후후후 정리했습니다 완전 바보팀이잖아 힐 받아가세요 오오오 막올라가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어 그거 바보팀일수도 있는게요 귀신이 그 두파방해집니다 아아 아 그러게 가는게 어찌네 어쩐니 너무 확오르긴했다 어 제위치여기 주파수툰 있다잇잇잇잇잇다 2층이에요 여기 2층 쟤 왜저래 2층 2층 여기여기여기 2층감 2층강중 뭐야 2층 어디로감 가다가 길이는 중 운동장에서 유리창 타요 길 잃어버리는 중 오케이 2층여기 계단여기 17할리 여기여기 방 여기 방 여기있어 정확히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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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어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실쓰고 나가셨다 은실쓰고 나가셨다 아니 주파수 아닌가 아니 이거 거짓말 치는거같은 주파수 거짓말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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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셨다 우리 슬슬 이제 모여야 되지 않아요? 저희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거 괜찮나? 위치 확인 위치 확인 그 운동장 운동장 어디어디 어디 운동장이요 체육관 안뜨는데 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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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의자 의자 어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여기 있는거 같은데 30초 남았어 저희 근데 우리 자리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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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어때요? 무대에 등끼고 무대? 오케이 오케이 네 무대에 등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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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괜찮나? 너무너무너무 저기 계단 위로 올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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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환장하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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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저 메르 저 아니에요 메르 아니에요 메르메르 메르메르 저 메르셔 메르셔 아니에요 나이스 다 낳고 다 낳고 다 낳고 AST 그러지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너 너무 센데? 아 이게 안 되네 아이 좀 그만 아 제가 사운드로 공격했어요 이거 유령으로 변해서 계속 목소리 들려주는 엄청난 스킬이 있더라구요 5 이팀 pvp 의 제격이야 어이 우리 좋은데 우리 작전 좋았다 우리 팀 좋았어요 쎄습니다 아 좋았네요 다음파 같은 팀 하면 좋겠네요 아 이번엔 뭐 해야 되지 사람으로 변신하는거 좀 별로였지 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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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어디서 출 서 있었겠죠 여기 거기 경기장에서 시작했던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 똥똑한 에서 나왔어요 아 그 사귄 아 아 안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근데 그 메인 운동장 이었던 것 이걸 해보자 다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띄워두면은 알아서 날라 가더라구요 사람한테 저 문으로 숨었어요 좀 문이 뭐가 안된다고 임보가 안된다고 제접한다고 일단 일단 해 이거 하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날라가서 맞추더라구요 이게 자동으로 날라가서 맞추더라구요 돈 비어 프레이드라는데요 이제 숨 안이겠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시작부터 겁내 때려 어허 어허 이게 안걸렸어 어허 이 근처에 한 분 계시나 보다 그치? 나 찾아요? 나 찾아? 아느 커다 2층에 하나 다 때려 부시고 다니는 중 아느 커다 아늑해 나 쉬고 다니는 중 도망친 듯 나이스 문이 된다고? 여기 문 할 사람 저 문 하다가 나왔음 문 개꿀됨 이분들 어디서 뭐해? 지금 저랑 다들 놀고 있어요 저 행복해요 인싸 됐어요 너무 부럽다 거기 문 있어 문으로 들어가면 좋아 이거 냄비여서 사람들이 못 맞추는데 너무 작아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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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레스가 있네? 제가 한 명 잡았어요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둘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유림 너무 좋아 하생님 뭐로 숨으셨어요? 오셨다 갑자기 승치심 안되더니 그대로 챙겨버렸어요? 뒤에 있다 이상하다 여기 있는데 왜? 어 다 살아나셨다 경기장 나이스 근데? 우리의 시간이죠 4 3 2 1 너무 많아요 아 이거 19도 썼네 안돼 수고추해 우호 나이스 주황색 뭐야 다 죽였잖아 나이스 버스 잘 자라고 버스 놀죽고 상대 계속 찾는 사람들이 물건 맞고 누워요 아 형님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그 방금 기둥에서 여기 있는데 한 사람 누구에요? 기둥 하나 끼고 계속 돌 딴 사람 누구에요? 주방 같은 데서 저희 팀 바꿔볼까요? 저요 팀 바꿔볼까요 팀? 저에요 오케이 일단 한번 나가야 돼요 지금 한 명 튕긴 것 같아요 아 다시 들어왔어요 아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대요? 아 아 귀엽네 어? 여기 있는데 어 이게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어 야 씩 이거 한번 써볼까 패스파인더 아 패스파인더 우와 여기 가는 길에 악어도 있네요 아 뭐하지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오케이 완료 저 추적기도 다 샀습니다 아 괜찮아 오 오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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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방금 지붕에 보였어요 배 지붕 옥상 바로 배 지붕으로 다같이 한번에 가죠 뭐야 이거 오케이 가짜였구나 왼쪽에 뭐가 뭐야 아이씨 다 떨어졌나봐요 딴 떄대로 아닌데 여기 wow 뛰는데 shoot ですか 영 Welsh 여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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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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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요기 박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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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잠깐만 어 좋아 나이스 여기여기여기여기 뜬다 여기 초음 봐 뜬다 갈게요 글로 어 방금 떴었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떠뜬다 여기 잡힌다 뭐지? 제 위치거든요 제 위치에서 엄청 난리나요 지금 어 여긴데 여긴데 뭔가? 아 이거 납시네요 지금은 사라진거 보니깐 뭐지? 딴데 가셨나봐요 이거 이거 영.. 실력을 모르겠는데 이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점퍼인가? 응? 배에는 없는거 같은데요? 저쪽 뒤에 있는거 같은데? 물목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어 방금 낚시였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어 여기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뜨는데? 내 앞에 뜨는데? 이쪽에? 이쪽에? 여기 있는데? 칩시랄님 여기서 뜨나요? 어? 여기 뜬다 안 떠요 어 뜬다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어요 저 메르 있는 곳에서 뜨고 있는거가 지금 내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은신 써 그 불신 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뒤에 모자 인형 여기 상자 상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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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대 촛대 자 상자 상자 우와 제 쪽이요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 꺼꺼꺼 어디로 갔지? 아 잡았어요 나이스 그르른 남으셨다 한 분 근데 여기 계속 뜨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향 떠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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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이 앞쪽 어 주파수 주파수 올라간다 일로 옮겼어 일로 옮겼어 일로 옮겼어 일로 옮겼어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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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아 뭐야 여기 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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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준 떨어져 뭐야 뭐야 살려주세요 수준 떨어지면 바꿔주세요 하하하하 저희 입이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 그분 제접하지 않았어요? 입 없으신데? 몰라요 계속 안 안 되시나봐요 아 한 분 제접 하하하하 팀 변경 팀 변경해 봐야죠 왜 그래 한번 바꿔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거 랜덤으로 안 바뀌고 계속 그거 하는거 조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혹시 방 설정 개인 설정에 또 따로 있나? 하하하하 이거 누르면 고를 수 있는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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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거 같죠 그죠? 하하하하 들어와 봐야 아나? 하하하하 어 이번에 여기 왜 다 또 파란색이야? 하하하하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초에 파란색인 사람이 있어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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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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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여 어 뭐야 아 뭐야 아 여기서 고르는 거네 아니 뭐 늘 강퇴도 하기 전에 그렇게 게임 시작이 되어버리냐 나와봐 뭐냐 비번을 안 만들었니 아 그래요 아 몰라 몰라서 돌아왔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해보니까 그닥 비코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아무나 참여해도 상관없겠다 그치 나중에는 그냥 대충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을듯 빅스비 에어컨 켜 엘렁엘렁 들어오세요 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못들어와 다 정해져 있을텐데 빅스비 에어컨 켜 뭐해 너네 왜 못들어와 야 근데 이거 또 고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유령이 너무 압도적으로 셀 것 같은 느낌이네 그치 뭐야 아 너 들어왔나보네 제대로 들어왔어 아 이거 찾는 거 구려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 구려 이거 구린 것 같아 별로야 가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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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한신속 오케이 좋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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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파인도 한번 써봐야겠다 패스파인도 한번 써봐야겠다 어 그 저 껴... 잠깐만요 뭐 같이 써도 상관없죠 왜 아이 또 겹치면 재미없잖아요 저 껴... 저 껴... 저 껴... 저 껴... 저 껴... 그... 그런가? 저 껴... 저 껴... 저 껴... 저 껴... 더 껴... 그... 저 껴... 아 우리... 메르가... 갔구나 풍령 유령이 저쪽에 있어서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 진짜 너무 아파요 쫄 필요없어 쫄 필요없어 쫄 필요없어 어깨 어깨 피는 중 우리 시포 쓰는 사람 있어요? 저 못쓰는데 조졌네 시포가 뭐예요? 시포가 뭐예요? 해볼까요? 어라? 저 얼락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조조 쓸 수 있겠다 이거 아 네 뭐라고요? 일단 여기 발자국 있거든요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저 저 눈이 아파 저 아파요 저 아파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싸우지 마요 흐흫씨 싸우지 마요 아야 아 아파 아파 아아 어디 있는 거야 싸우지 마시다 싸우지 마요 왜 이렇게 깔아놨 왜 이렇게 착한 유령이 살고 있어요 아 powerless 아스ues 하셈 Few 소입니다 주님 여기 있어 여기 2층에 있었어 뜨 ov 여야 죽으시면 안 돼요 여기 가 여야 잡았다 테이블 테이블 여야 요야 어디로? 어디로 갔어? 뭐야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지? 안보여요 아 이쪽이었는데 어디갔지? 망했다 우리 아니 우리 우리 헌터가 왜 잡았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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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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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딜 너무 구린 우리 딜 너무 쌉구린 그러게요 어디갔지? 어떻게 살리.. 아 못살리는데 제가 제가 살릴게요 제가 장비 써서 아 네 어디갔지? 근데 이거 리서플라이.. 아 저기구나 아 뒤지게 묻었다 으휴 부릅 떨려 우리 망했어 전투인원이 없어 아.. 우리 망했어 이거 우리.. 전투인원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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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바뀌는거 아니죠? 아.. 공격해 공격을 해 공격을 공격을 너가.. 너가.. 갑이잖어 그렇지 나이스 어우 너무 크게 소리 질렀다 다음 아..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하.. 하.. 이거 하.. 하.. 이거 하.. 하.. 이거 하.. 하.. 아.. 그런게 있어요? 이거 시층에다가.. 이거 뭐 일어났는데? 이거 뭐 일어났는데? 이거 놓아줘요 뭐야 잡.. 잡.. 잡은 듯 잡았어요 오오.. 신난다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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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주세요 보고있어주세요 저 들어갈게요 예 청소기 끝 오케이 아 뭐야 했어요? 아.. 아.. 네 청소기 했어요 이쪽 근처 어디 있는 거 같은데요? 2층인가? 오 이동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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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가는 중 가는 중 아.. 이쪽 근처인데 어디지? 이거 찾는 건 레이더가 제일 좋은가봐 일어나요 선입 어 뭐야 나 일어나져요? 와아.. 어 당연하죠 근데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거든요 그냥 우리 작전 세워야돼 작전 세워야돼 저희 작전이 뭐 짱? 이렇게 된거 그냥 저희 10포 달고 10포 주변에 깔아갖고 그냥 막읍시다 저 10포가 없어요 그니까 저.. 저.. 아.. 바꾸러 갈게요 오케이 올라왔다 삼았다 어디 갈까요? 저희 어딨어요 아휴 씨 모르겠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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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일로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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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있는 데로 갑시다 여기 밑에 힐킥 깔아 놓을게요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구나 이거 터트리는 키가 뭐예요? 핸드폰 들고 그냥 누르면 되는가 본데? 핸드폰 들고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전투민족 하나 컷! 나이스 나이스 으악! 와 너무 세다 다 끝났어요 트리플킬 하셨네 원래 갈려고 했는데 와 우리 공룡이다 저 공룡있네 아하 이거 좀 쉽네요 이걸로 몰래 가고 있었는데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끝났어요 제가 황금밸런스 됐네 이제 이게 황금밸런스라고요? 양심도 없지 저 그냥 하라는대로 했는데 이겼어요 저기서 가만히 저거 하라고 해서 재밌었어요 그래도 저 공룡으로 변신하고 싶다 큰 걸로 되나? 오 안될 것 같진 않은데? 잘해봅시다 우리 안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좋아요 숨는건 잘할 수 있겠죠? 야수 같은 좋아요 아이 그럼요 야수 자신있습니다 그럴걸요? 오케이 어디 숨지? 어디가 좋지? 아직 50초 있어요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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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마침 전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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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려갈게요 ㅋㅋㅋㅋ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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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바빠 reason 저거 페이크인 것 같아요 사실 하세님인데 그냥 모른 척 해주자 뭐지 사실 하세님인 거 봤는데 아 그러죠 그러죠 오? 저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 스포스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찾을게요 비둘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비둘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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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으신다 안돼 도망치세요 하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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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수하이 내가 밀쳐줄게 오케이 야수 너무 좋고 야수 쪼때 숨을 감지한 오케이 아님 아님 막아드림 걱정하지마세요 오케이 야수 감고 입구 단단히 지키는 중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고 2층 올라갔어요 흩어졌어요 방해하는 중 야수 2층 갈까요? 이쪽은 안좋은거 같고 아직인가? 아직 아직 자리좋아요 밀치는거 제일 구리네 이쪽으로 한 명 들어갑니다 오긴오긴 레이더만 아니면 좋겠는데 레이더다 레이더 X댔다 방해 중 오케이 나이스 레이더랑 계속 올텐데 다른 데로 가야되겠다 분들은 니가 누님 여기 다 모였음 여기 다 모였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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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디가 저렇게 죽어요? 컷! 컷! 저 위충당당합니다, 이번엔 아, 너무 쉽네! 컷! 아, 너무 잘하네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아, 밸런스 너무 잘 맞는데요? 집이 없네! 우리 팀은 C4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아, C4 아, C4 아까 멋지게 썼는데? 우리 완전 엉망진창 팀인데? 어떡하지? 나도 작살 쓰지 말아야겠다! 무기 써야겠네? 쓰읍! 이 근접 무기를 왜 아무도 안 쓸까? 흐흐흫! 음... 저 힐러할게요! 힐링 아우라! 오케이! 써봐야지! 저 C4 샀어요! 오케이! 예이! 아하 근접 무기로 죽인다! 오우! 쓰읍! 아! 아하하! 그럼 제가 화방을 들겠습니다! 큰접 무기인데 좋지 않을까요? 아, 악어다! 악어! 악어다! 거의 뭐, 태마파크네? 아 이제 이 맵 자주 나오네 오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 딱 켜고 다니면서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네잉 어딨냐 어 여기 뭔가 흔적있는데요 여기 게이지 올라가요 어 저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뒤에 있는거 카스씨 나 아니야 아니 이것들이 미쳐버렸나 그냥 나이스 미쳐버렸나 미쳐버렸어 아주 그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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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레이더 방해하는 거 이거 변신한 다음에도 그 걸려요? 레이더에? 어 네 변신한 게 걸리는 거예요 아하 어떡할까? 뭘로 숨지? 아 뭘로 숨지? 고민된다 아 뭘로 숨지? 뭘로 숨지? 뭘로 숨지? 19주밖에 안 남았어 뭘로 숨지? 이거? 하... 아닌 거 같은데 헐 이거 Z 누르면 제 프로필로 스프레이 찍어요 하하하하 그러네요 어... 귀엽잖아 하하하하 아 미친 너무 순식간에 가셨는데? 와... 어떻게 저 위를 먼저 맞추렸대 에이스... 우리 에이스가 우리 최고 에이스인데 좋아 방해해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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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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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느보다 소리 난다 잠 보세요 어? 어이 씨발 어이 씨발이네 뭐 한 번 더 가셨어요? 왜 dgd님 2명이에요? 지지니님 한 명 어디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지니님? 지금 누가 지지니님? 어? 이쪽에 사라졌어 뭐라는 거야 쟤? 어? 여기였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봤어요 사라졌어 도망간 거 같은데? 도망갔다! 도망갔다고! 하트하는 동안 도망.. 어? 저 처음 죽어봐요 하트 아 진짜 이걸 걸 안돼 3명 어디 계세요 안 때릴게요 코앞에서 여기 뛴다 여기 여기다 어? 아 뭐야 여기! 얘 여기 있어! 근데 여기 또 근처긴 하거든요 아니 앗 뜨거 앗 뜨거 움직이는 거 보였다 안 돼! 안 돼! 여기 있었는데? 어? 아 여기 뛰는데? 제가 제가 힐러거든요? 힐 드릴게요 돌아다니면서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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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일단 하세님이랑 지금 피님이 통해 잘해주시겠군요 나 저 사람 하나 받아주세요 누구세요? 아닌데?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여기가 있네 대 1층에 한 명 또 사라졌네 들어가나요? 아니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쿨타임 이거 이거 귀신이 어? 귀신이 고칼로를 쓰여요 어? 이거 움직인 거 이상한데? 이거 이거 두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깥에 3명 배 안에 1명 허영 여기 C4 여기 C4 설치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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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C4 설치한 다음 준비하는데요? 여기이 길이 여기이 어? 무서운데 어? 어? 왜 왜 그러세요 왜 왜 왜 왜 왜 나왔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아니 내가 네 앞에 저기 있었단 말이예요 뭐야 쟤 왜 저래 웬일 오셨어요 다시 가시네요 다시 어 잘 피하셨다 잘했네 스폰 스폰 죽인다 C4 C4를 잠깐만요 C4를 제가 한번 가서 어그로를 뺄게요 저 은신이니까 이 가운데 힐켓 해놨어요 때려 때려 나이스 개방세 땡스 나이스 가슴님 아 이거 와 방패 방패 쎈데 오 방패 오 1등 1다왕 오 방패가 나쁘지 않은데 방패? 흠 흠 재밌다 이거 힘을 내 할 수 있어 화이팅 아니 방패 어떻게 재치죠? 뒤져 뒤져 흠 흠 그렇지 그렇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아 내구도 다 다니니까 이게 방패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아까 방패가 너무 어렵다 아 내구도가 있구나 방패가 방패가 아 나이스 아 진짜 아까웠다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한세님 이거 얼리라 계속 버그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프가 이상한데 어그터 타시는 거예요? 으흐흫 샤흫 워커였어요 뭐가 있어 이거 흐흐흫 그쵸 낙판 합시다 네 네 네 얼리라 용서해 줍니다 어 이거 뭐 새로운 맵인 건가 어 뭐 안해본 맵인 거 같죠 뭔가 방패 하나 사자. 그지? 방패 좋았다. 그지? 일단 처음에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맵이? 그러다. 학교 같은 건가? 저는 화방에 청소기 들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저격? 근데 저격은... 에바야. 저격은 아닌 것 같아. 저 유령이 너무 무서워서. 저격은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지금 10포 굳이 안 들어도 되겠죠, 이거? 네, 지금은 안 들어도 돼. 이따가 막을 때. 지금은 그 레이더나... 근데 10포가 자동으로 터져요? 아니, 이거 클리프트는. 그거 눌러야 터지는 것 같은데요? 음... 아까 그럼 10포를 되게 잘 쓴 거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썼지? 고다 고... 고다 고... 고고... 좋아. 학교네. 넓어보인다. 좋아. 죽었다. 화이팅! 고다 고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난 이런 무기를... っていう...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 그... 뭐... 뭐예요? 하... 뭐야 ? 뭐야, 이게! 뭐야? 2대 막고 갔어요. 저 도와줘요, 저 도와줘요. 아파요. 아파요. lux... 찬스 뭐..뭐.. 힐 하죠 힐 잠깐만요 뭐야? 엄청 아파요 메디키 챙겨 아 뭔가 엄청 아픈데 물건이 와서 막 때리는데요? 뭐야 저희 고인은 어딘가에서 이러고 있는 거 뭐야 죽었는데? 죽었어요 잡았어요 자동 공격이랑 물건 폭파 합친 거라고? 그게 뭐야 저기서 쌌구나 음..유령들이 스킬 조합으로 뭔가 하는 게 있나 보다 능력끼리 어..시발 생각보다 별게 다 된다 야 게임이 하세님 힐 하세요 하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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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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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딧냐 하세 하세 하..깜참아 하..깜참아 어딧냐 하나 보냈어요 만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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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뒤에 있어요 문 뒤에 아이고 썩 부리지 마라 어딨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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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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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니는 거 시 도망다니는 거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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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름에 렉 걸리네 이거 중앙에 힐 둘테니까 하면 되세요 저는 자힐이라고..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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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왜 이렇게 안맞아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거 아닌가봐 뭐여? 윽 아야야야 여기요! 상장가 이거? 아 그거 가짠거 같애 아닌거 같애 맞다고? 이 씨발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거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게 왜 이래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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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진짜 물총인가? 1분 남았어요 빨리 잡아야되는데 네 좋겠다 아까 취하였던데 정수인 갑니다 저기요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여러분 예 들립니다 어 씨발 정신 나갈거 같애 정신 나갈거 같애 슬슬 뭉쳐야 하지 않을까요?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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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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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위로 올라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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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당초가 이미 죽어놓고 뭐 사람이 살아 이거 오른쪽 마우스가 터뜨리는 거에요? 왼쪽이 터뜨리는 거에요? 있어요? 뒤에 바르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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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건물 안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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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테라스 도와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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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맞는데 아새님 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방패를 두셨구나 아니 너무 아프다 안돼 아 한 명을 더 죽었어야 된다 아 아깝다 아새님 영혼 내꺼 안돼 너무 밸런스 잘 맞았다 아우 밸런스 너무 잘 맞았네 이건 말도 안되는거야 이건 밸런스가 맞는게 아니라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새님 아 아새님이 너무 잘하시는거 같아요 일단 우리팀에 그 한 명이 뭔가 이상해 이상한 컨셉 잡았어 컨셉 안해요 말투도 이상해 쟤에요 누구요? 몰라 방송하는 것처럼 말투해 자꾸 이거 봐 능력 아까 보니까 조합하던데요 그죠? 네? 능력을 조합하더라구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리뷰에서 보니까 어떻게 한거지? 자동공격을 한건가? 자동공격이 있어? 뭐가 자동공격인거지? 저 일단 폭탄 씹는거 배워놨거든요 자동공격 폴터가이스트? 이거 맨 오른쪽거 위에 이거 배울사람 펑이랑 펑이랑 조합하는거 같다고? 어디로 가 신기하네 시간이 부족해요? 맞아 일단은 그냥 가자 시간이 없어 변신을 하자 일단 최대한 이번엔 안 들키는걸로 가보자 아 이게 뭐야? 여긴 어디야 갑자기 뭔데 여기 왜 자꾸 제 옆에 계시죠 아까 이상하네 누구세요? 잘못버리나? 흑흑 흑흑 기가 허해가지고 꼭 꼭 꿈어라 머리카락 고인다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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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하스님 뭐 해요? 흐흑 흑 개노랬네 와아 말도 안돼 개쎄 와 근데 저 레이더가 진짜 너무 좋긴 하다 아니요 제가 누른거에요 레이더 빡세네 여기다 여기 근처다 다 어디 가셨어요 우리 다 죽었어 미안해 도망갔어요 아 못 봤네 이 근처에 있거든요 아닌가 도망갔나 딱 이게 수학자로 봤을 때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니까 뭘 계산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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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숨어 없었던데 아닌가보여 어크 났다 괜찮아요 내 적어 드실 잖아요 전자나요 파란거 파란거 드세요 파란거 팡 저 이렇게 많이 살았어 나쁘지 않아 파란거 중간중간에 뿌려놓을게요 드세요 어 여기 뛴다 여기 뛴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일로 일로 조졌다 씨발 글루 가요 글루 가요 글루 가요 아 진짜 방해한다 방해한다 아 이거 방해공작 아닌가요 방해공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팔아볼까 나이스 추워요 추워요 미쳤다 지렸다 지렸다 왜왜왜 어 굉장히 괜찮다 글루 또 가요 글루 또 가요 방해한다 방해한다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여기 중앙에 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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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반대쪽으로 있는데 조회 중앙에 셋 나 봐본거 같은데 중앙에 셋 글루 들어가요 그르르님 어디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 저쪽 건물 넣었어요 어 중앙에 셋 중앙에 셋 아 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아 아 맞다 맞다 15초 15초는 버텔수있을거 같은데 네 가는 쩍 가는 오케이 잘해봅시다 다시죠 네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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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춥고 사람 구성 보러 주의 저한테 계속 말 쩜 였어 와 어릴 다 핸 무슨 excluding 다른 낱 저거 들어가면 안에 멈추게 하는 그게 있네요? 덫..덫이 있나봐요 어 지금 같이 들어가줘 아아 너무 아깝다 화면 잡았다 그래도 아이고 그렇지! 같이 들어가줘 아 아까워 안돼! 랜턴! 한 명 남았잖아! 랜턴 뭐해! 랜턴 뭐해!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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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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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 그렇지 더 들어가 그래 그래 뭐야 어딨어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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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앞에 뭐해 너 뭐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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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식 나오면 아이 재밌네 이 게임 한글 패치되고 뭔가 스킬 설명 좀 보면서 하면은 어 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예 끝! 끝!